그날의 재앙은 어리석은 자들의 짓이었다. 고대 문명을 이룬 검은 돌의 전설. 음용한 사제들이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 검은 돌의 흔적이 서려있는 의지의 답으로 찾아들었다. 곧 야만 종족을 몰아세워 재단을 채워나갔고 죄 없는 야만의 피를 제물로 쏟아냈다. 그들이 찾아낸 고대 문양이 새겨진 검은 돌 조각들은 서로 맞물리듯 검은 굴을 이뤄갔으나 단 하나의 조각이 부족해 보였다. 결국 사제들과 합세한 한 과학자의 장치에 의해 불안전한 검은 군은 균열을 일으키며 폭발하기에 이른다. 언제나 들뜬 분위기는 고마 나루의 정경 풍경이었고 시장은 폭죽놀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피어올랐다. 발레치아를 오가는 선박이 나루에 정박하던 날 역 안에는 무역선을 이끄는 선옥들과 대장들을 호위할 용병까지 다양한 출신이 머물렀다. 그리고 혼란의 그림자 또한 서서히 드리워졌다. 사제들이 애타게 찾던 마지막 검은 돌 조각인 태구의 돌은 고마 나루를 지나고 있었다. 의지의 탑에서 숙붙인 검은 기둥은 공명하듯 태구의 돌을 향해 달려들었다. 검은 돌이 다 들어가며 사람들이 사라지는 잔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. 그리고 이 혼돈의 나를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.